송승헌과 임지연의 격정적인 키스신이 담겨있는 포스터가 공개돼 화제입니다. 19일 인간중독 배급사 측은 김대우 감독의 신작 인간중독이 오는 5월 개봉한다고 밝히며 영화 포스터를 공개했는데요. 포스터에는 송승헌과 임지연이 진한 키스를 나누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영화 인간중독은 베트남전 영웅이자 엘리트 군인 송승헌과 부하 온주환 그리고 온주환의 아내 임지연의 치명적인 스캔들을 그릴 예정인데요. 19금 멜로를 표방한 만큼 과감한 배드신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제작 단계부터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